안녕하세요. 신의TV입니다. 오늘은 어느 욕심쟁이 영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쟁이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습니다. 황 영감은 아주 소문난 부자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언제나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거지 밥그릇에 담긴 밥알까지도 빼앗고 먹이를 몰고 가는 새의 먹이까지도 빼앗고 싶어 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황 영감 내 집에 스님이 시주를 청하러 왔습니다. 스님이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자 황 영감은 쭉 찢어진 눈을 하고는 대문을 노려보았어요. 아니 저 스님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그 스님은 며칠 전에도 황 영감 내 집에 시주를 받으러 왔다가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황 영감은 이번 참에 스님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혼줄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 영감은 헛간으로 줄레줄레 달려가 쇳동을 한 바가지 퍼왔어요. 그러고는 스님의 바람 속에 한 가득 넣어주었답니다. 그 광경을 본 며느리 지씨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급하게 스님을 쫓아간 며느리는 스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며 쌀을 한 바가지 퍼다주며 시아버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지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운이 다 하였습니다. 얼른 짐을 싸서 떠나십시오. 스님의 말을 들은 며느리 지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지씨는 스님의 말을 다른 식구들에게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일이었어요. 지씨는 우연히 그때 그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허 어째서 아직까지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게 식구들에게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요. 부인 이곳에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부인 혼자서라도 떠나십시오. 참 이 집을 떠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지씨는 어린 아들을 얻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노렁이만 그 뒤를 줄래줄래 따라 나섰지요. 지씨가 집을 떠나 나지막한 언덕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황 영감네 집 위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지씨는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때 뒤에서 황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나도 좀 데려가다오. 지씨는 걸음을 멈춘 채 망설였습니다. 어쩌지, 그렇다고 아버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지씨는 망설임 끝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순간 지씨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몸이 돌로 변해버린 겁니다. 줄래줄래 뒤를 쫓아오던 강아지 누렁이도 돌로 변하고 말았지요. 이 바위를 미륵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륵바위 옆에는 개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사람들은 개 바위라고 부르지요. 황 영감 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 영감이 살던 곳은 물에 잠겨서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대요. 그 자리에는 연못 세 개가 생겼는데 이 연못을 황지라고 한답니다. 제일 위쪽 큰 연못은 집이 있던 터라서 마당 늪이라 부르고 중간 크기의 연못은 방앗간이 있던 자리라 해서 방간 늪이라 부른답니다. 맨 아래쪽 작은 연못은 화장실이 있던 자리라서 통시 늪이라고 부르고요. 이 연못은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누렇게 변하는데 그건 죽어서 이무기로 변한 황 영감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연못 물을 퍼가지 못하도록 황 영감이 심수를 부리는 거랍니다. 황 영감 내 집이 물에 잠겨서 생긴 이 연못의 물이 흘러 흘러 생긴 강줄기가 바로 낙동강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씨 고약한 너구리 옛날 일본의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두 사람은 작은 밭을 일구며 오순도순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몹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 놓으면 누군가 나타나 죄다 파헤쳐 놓았거든요. 대체 누가 이런 몹쓸 짓을 하는 거야? 그날도 할아버지는 무척 화가 났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다시 밭에다 씨를 뿌렸답니다. 한 알은 천 알이 되고 두 알은 만 알이 되어라.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한 알은 한 알 그대로 저녁때가 되면 빈털터리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니 너구리 한 마리가 저 끝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살살 약올리고 있지 뭐예요? 옳지. 저놈이 바로 밭을 파헤친 놈이로군. 그런데 저놈을 어떻게 잡는다? 할아버지는 곰곰이 생각했지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밭으로 나간 할아버지는 어제 너구리가 앉아있던 곳에다 찐득찐득한 송진을 잔뜩 발라두었답니다.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뗀 채 씨를 뿌리기 시작했지요. 한 알은 천 알이 되고 두 알은 만 알이 되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어느새 너구리가 다시 나타나서 또 얄밉게 구는 겁니다. 한 알은 한 알 그대로 저녁때가 되면 빈털터리 할아버지는 계속 모르는 채 씨를 뿌리며 너구리가 앉아있는 밭독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답니다. 너구리도 할아버지를 보고 슬슬 도망갈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궁둥이가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여기에 이런 걸 발라놓은 거야? 너구리는 요리조리 궁둥이를 들썩이며 마구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송진은 점점 더 끈적하게 너구리의 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다가온 할아버지가 덥석 너구리를 잡았습니다. 요 놈의 너구리 어디 혼 좀 놔봐라. 할아버지는 너구리의 목을 휙 틀어 쥐었습니다. 너구리는 캐캐 기침을 냈지만 할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손아귀에 힘을 더 꽉 주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구리를 등나무 덩굴로 꽁꽁 묶어 집으로 끌고 갔답니다. 할머니가 짭짭 입맛을 다시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첨아 밑에 너구리를 매달아 놓고 다시 밭으로 나갔지요. 내가 아주 맛있는 너구리탕을 끓여 놓을 테니 잘 다녀오시구려. 할머니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자 할머니는 뜰에다 절구를 내놓고 쿵덕쿵덕 방아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구리가 매달린 채로 말을 걸었답니다. 할머니 방아 몇 번이나 찌우셔야 해요? 글쎄다 두세 번은 더 찌어야 할 것 같구나. 혼자서 심심했던 할머니는 너구리의 말을 받아주었답니다. 세상에나 그렇게 많이요? 그걸 다 찌우시려면 안 그래도 아픈 할머니 올이 너무 아프시겠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말이냐. 할머니는 의아해하며 너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내려주시면 되죠. 그럼 제가 할머니 대신 방아를 찌워드릴게요. 너구리는 최대한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안 될 소리. 그랬다가는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이 날 거야. 할머니는 회회 손을 내져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아를 다 찌운 후에 다시 저를 묶어서 매달아 놓으시면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글쎄. 아이 참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냥 잠깐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구리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졸랐답니다. 아이고 그놈 참 성가셔 죽겠네. 그럼 아주 잠깐 동안만이야. 귀찮아진 할머니는 마침내 너구리를 풀어주고 말았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도와드릴 테니 그 절국공이를 이리 주세요. 마당에 내려선 너구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예 따 그럼 어디 한번 방아를 지어보아라. 할머니는 너구리에게 절국공이를 넘겨주었답니다. 순간 너구리가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짓더니만 양손에 절국공이를 단단히 쥐고는 할머니를 힘껏 내리쳤지 뭐예요. 너구리는 무슨 너구리탕 그러고는 잽싸게 산으로 주랭랑을 쳐버렸답니다. 저녁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자지러질 듯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져 있는 할머니 앞으로 달려갔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죽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피 묻은 절국공이가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대체 어떤 놈이 이런 몹쓸 짓을 한 거야. 할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처마 밑에 매달려 있어야 할 너구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제야 사태를 짐작한 할아버지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마침 꽤 많은 토끼 한 마리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고 계세요? 토끼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토끼는 할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내가 그놈의 너구리를 잡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할멈. 할아버지는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슬피 울며 토끼에게 넋돌이를 늘어놓았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운 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토끼가 톡 튀어나온 입을 야무지게 다물며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토끼는 지게와 낫을 들고 억새 산으로 갔답니다. 억새 다발, 천 다발, 내 이름 부잣집 지붕가리. 토끼는 노래를 부르며 억새를 베고 있었지요. 그러자 어디에선가 너구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 부잣집에서 지붕가리를 한다고? 응, 이 억새를 그 부잣집에 가져가면 돈을 아주 많이 줄 거야.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해진 너구리가 토끼 곁으로 다가와 씩 웃으며 말했지요. 그럼 나도 억새를 베일 테니까 돈을 벌게 해줘. 효와, 많이나 베어와. 토끼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을 했답니다. 신이 난 너구리는 억새를 베기 시작했어요. 억새는 어느새 너구리의 욕심만큼이나 지게 그득 찼지요. 그만하면 됐어. 이제 슬슬 산을 내려가자. 토끼가 말했어요. 조금 더 베지. 난 더 짊어질 수 있는데.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너구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못 들은 척 얼른 지게를 졌어요. 너구리도 할 수 없이 토끼를 따라 지게를 졌지요. 둘은 억새를 한 짐씩 쥐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너구리는 지게 한가득 억새를 짊어지고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앞서 나갔지요. 그런데 얼마쯤 내려오던 토끼가 울상을 지으며 소리치는 겁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돈이고 뭐고 힘들어서 더는 못 가겠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걸 짊어지고 가면 돈을 준다면서. 주지.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토끼는 그렇게 말하면서 오뚝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토끼 때문에 덩달아 자기도 돈을 받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 너구리는 얼른 토끼의 짐까지 대신 짊어졌지요. 토끼는 너구리 뒤를 바싹 따라가면서 딱딱 부시또을 쳤습니다. 토끼야. 딱딱하는 게 무슨 소리니. 억새를 잔뜩 짊어지고 있어서 뒤를 돌아볼 수 없는 너구리가 궁금해하며 물었답니다. 음 그건 딱딱산에 사는 딱딱새의 울음소리야. 토끼가 시치미를 뚝 떼고 대답했지요. 그래? 너구리는 토끼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토끼가 다시 딱딱 부시또을 부딪히자 너구리가 짊어진 억새에 불똥이 튀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토끼야. 활활하는 건 또 무슨 소리니. 너구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답니다. 어? 그건 활활산에 사는 활활새의 울음소리란다. 그렇게 말하고 토끼는 살그머니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그런 사실을 알턱이 없는 너구리는 불길이 털에 옮겨붙은 줄도 모르고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니 털이 홀랑탈 수밖에 없었지요. 그제야 너구리는 지게를 벗어던지고 대굴대굴 산길을 굴렀답니다. 다음날 토끼는 고추산으로 가서 고추냉이를 곱게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시뻘겋게 화상을 입은 너구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나타난 거예요. 토끼는 시치미를 뚝 뗀 채 계속해서 고추냉이를 갈았어요. 너구리는 토끼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잡아먹을 듯 고함을 쳤습니다. 요 토끼놈 잘 만났다. 네가 어제 억세산에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쳤겠다. 그런데 토끼가 도망갈 생각은 않고 허리에 척 손을 올려놓더니 너구리를 노려보며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반말이?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너구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가 팍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억세산에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토끼가 너 아니 당신 아니세요?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나는 억세산의 토끼가 아니라 고추산의 토끼란 말이야. 고추우산. 토끼가 백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너구리는 글적글적 목덜미를 긁었지요. 세상에 비슷한 토끼가 어디 한두 마리니? 어쨌든 나는 억세산 토끼가 아니라 고추산 토끼라고. 확신에 찬 토끼의 말에 너구리는 감조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억세산의 토끼로 잘못 보았구나. 그런데 고추산의 토끼야. 불에 댄 곳이 아파 죽겠는데 뭐 좋은 약이 없을까? 너구리는 울상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마침 내가 좋은 약을 만들고 있는데 잘됐다. 그게 뭔데? 고추냉이라는 건데 이걸 불에 댄 상처에 바르면 금방 낫는단다. 특효약이지. 그런데 처음에는 좀 따가울 거야. 괜찮아. 빨리 발라줘. 너구리는 얼른 토끼 앞에 엎드렸습니다. 토끼는 터지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너구리의 등에다 척척 고추냉이를 발랐어요. 아 따가워. 너구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낫는다는 토끼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찌끔찌끔 식은 땀을 흘리며 꾹꾹 참았지요. 토끼는 여전히 시치미를 뚝 떼고 듬뿍듬뿍 고추냉이를 발랐어요. 아 나가봐라. 도저히 못 참겠다. 너구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른 냇물로 뛰어들었답니다. 그 사이 토끼는 어디론가 또 도망가버렸지요. 요 놈의 토끼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너구리는 몸에 묻은 고추냉이를 씻어내며 푸득푸득 이를 갈았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토끼는 며칠 동안 굴 속에 꽁꽁 숨어 있었어요. 너구리는 그것도 모르고 씩씩거리며 고추산을 뒤졌지요. 숨는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이번에는 꼭 잡고 말 테다. 너구리는 그날부터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토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구리는 삼나무산에서 토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어요. 이 얄미운 토끼놈 이제야 잡았다. 네가 고추냉이인지 먼지를 발라준 덕분에 내 등이 퉁퉁 붓고 말았어. 오늘은 내가 네놈을 꼭 잡아먹고 말겠어. 너구리는 맹렬한 기세로 토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번쩍 토끼를 들며 이러는 거예요. 어머나, 누구세요? 그 말에 너구리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누군데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토끼가 똘망똘망 눈망울을 굴리며 물었습니다. 너구리는 또 헷갈리기 시작했지요. 저기 혹시 고추산의 토끼 아닌가요? 아닌데요. 나는 삼나무산의 토끼예요.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 중이랍니다. 토끼가 다시 시치미를 떼고 꽝꽝 나무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쩐지 말투가 다르다 했지. 그런데 나무는 베어서 뭘 하려는 거죠? 너구리는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토끼에게 물었답니다. 배를 만들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강에 띄워놓고 물고기를 잡을 거예요. 물고기라고요? 너구리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사실 너구리는 그동안 토끼를 잡으러 다니느라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나도 물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입안에 가득 고인 침을 꿀꺽 삼키며 너구리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한가득 잡아 올 수가 있지요? 그 말을 들은 너구리는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끼 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자기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지요. 좋아요, 같이 가요. 내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가르쳐 줄게요. 하지만 배는 각자 따로 타고 가도록 해요. 그래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올 수 있을 테니까요. 토끼가 선심쓰듯 말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너구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희니까 나무로 배를 만들고 당신은 어두우니까 진흙으로 배를 만들도록 해요. 토끼가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구리가 자기도 나무로 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무로 배를 만들도록 하세요. 나는 진흙으로 나무배보다 훨씬 더 큰 배를 만들 테니. 그 말을 들은 너구리는 얼른 말을 바꾸었어요. 더 큰 배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토끼와 너구리는 뚝딱뚝딱 열심히 배를 만들었답니다. 이윽고 배가 다 만들어졌어요. 토끼와 너구리는 각자가 만든 배를 강에 띄웠답니다. 저기 저쪽에 물고기가 가장 많아요. 토끼가 강 한복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너구리는 힘차게 노를 저었지요. 토끼도 질새라 강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나갔답니다. 그러고는 물고기를 유인한다고 탕탕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지요. 너구리도 따라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무배는 두둥실, 진흙배는 풍덩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너구리가 배전을 너무 세게 두드렸는지 바짝 말랐던 진흙배가 쫙하며 둘로 갈라지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너구리는 그만 꼬르륵 배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마음씨 고약한 너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영리한 소년 박문수 박문수의 아버지 박항한은 성품이 매우 바르고 높은 학문을 지닌 선비였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왔어요. 자연을 즐기며 농사를 짓고 조용히 글을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박문수는 박항한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차 빛나고 높은 학문을 닦으라는 뜻에서 박항한은 둘째 아들에게 글월 문에 빛날 수를 써서 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시골로 내려온 문수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박항한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여서 농사의 일에는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살림은 비록 어려웠지만 박항한의 성격은 대쪽처럼 고닫습니다. 비록 쓴 나물로 배를 채우더라도 마음은 고닫어야 한다. 박항한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남에게 굽실거릴 줄을 몰랐습니다. 살림이 어렵다 보니 문수의 어머니도 바쁘게 지내야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을 키우며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1696년 문수가 여섯 살 되던 해였습니다. 박항한이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문수 녀석을 서당에 보낼 때가 된 것 같소. 서당에요? 며칠 전에 보니 문수가 내 서책을 펴놓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겠소. 그렇지만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문수의 어머니는 문수를 아직도 어린 애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비인 박항한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섯 살이면 그를 익힐 때가 되었소. 더구나 요즘 문수하는 짓이 영리하기 이를 때 없소.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마침 밖에서 문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수야 이리 들어온 어머니가 문수를 방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걔 좀 앉아라. 문수가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박항한의 눈에는 이런 문수가 무척 대견해 보였습니다. 문수야, 내가 몇 살이지? 예, 여섯 살이옵니다. 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도 이제 여섯 살이니 글을 읽을 때가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문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 제가 그를요? 문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왜, 기쁘냐? 예, 아버님. 문수가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허허, 너 또한 글을 읽고 싶었더냐. 아버지 박항한이 만족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그를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말고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열심히 항문을 닦던 선비의 가문이니라. 너도 능히 항문의 바른 길로 정진할 수 있겠느냐. 예, 아버님. 문수가 이번에는 야무지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신통 안 지고. 아버지가 커다란 손으로 문수의 머리를 쐬다 드무습니다. 문수야, 열심히 글을 읽어 조상님들이 걷던 바른 항문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서당에 다니도록 해라. 너를 가르칠 어른은 월당 정인로 훈장님이니라. 자, 그럼 나가보거라. 예, 아버지 앞을 물러 나온 문수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놀던 아이들을 찾아가 일일이 말했지요. 모레부터 나는 서당에 다닌다. 이제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이런 문수를 아버지는 더욱 믿어와 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제법이야. 맺고 끊는 법도를 안단 말이야. 처음 서당에 가는 날, 문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형들처럼 서당에 간다. 어린 문수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세수를 한 다음, 서당에 가지고 갈 책을 챙겼습니다. 허허허, 문수가 아주 일찍 일어났구나. 이런 문수를 보고 아버지는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지요.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습니다. 문수야, 가자. 도포를 차려입은 아버지가 문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저출발이 중요하단다. 알겠지? 예, 아버님.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꼭 실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서당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아버지 박항한은 서당 훈장인 정인로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렸습니다. 문수는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직 어려서 모자람이 많습니다. 부디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항한의 말의 훈장인 정인로도 깍듯이 예의를 차렸습니다. 성의껏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는 정인로 훈장에게서 그를 배웠습니다. 박문수가 다니게 된 서당은 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당의 훈장 정인로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뛰어난 학자였어요. 수연이라는 호를 가진 정인로는 학문에도 뛰어날 뿐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보는 안목도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박문수가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은 세상인 정인로의 영향이 컸어요. 서당에서 처음 그를 배우는 아이들은 천자문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으로 한자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린 박문수의 총명함은 금세 월당 안에 알려졌어요. 그를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기 때문입니다. 어허, 그놈 참 영뜩한 지구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훈장님도 문수의 재능에는 혀를 내돌렀습니다.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어 훈장님은 문수의 재주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문수도 이런 스승을 하늘처럼 공경했어요. 훈장 정인로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글을 읽는 틈틈이 훌륭한 인품을 가꾸고 세상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글을 읽던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여름 한낮이면 가끔씩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한 아이가 지루함을 참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훈장님이 놓칠 리가 없었어요. 긴 쌀이나무 회초리가 졸고 있는 아이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아 누구야 깜짝 놀란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지요.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훈장님도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장비님의 뼈가 조는 녀석을 혼내주었나 보다. 그러자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스승님 장비의 뼈가 다녀갔나요? 장비의 뼈는 송구의 서안땅에 묻혀있다. 아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묻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잘하면 재미있는 훈장님의 이야기를 한마디쯤 얻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지요. 그래서 훈장님도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먼 옛날 중국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얼마 전에 심한 홍수가 났었는지 허연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겠어. 땅 속에 있던 뼈들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 땅 위로 드러난 거지. 마음씨 착한 나그네는 흙 위로 드러난 뼈들을 하나하나 주워모아 야트막한 산자락에 묻어주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 나그네가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 저는 오늘 낮에 선비님께서 땅에 묻어주신 뼈의 주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여쁜 여인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 고맙기는요. 길을 가다가 뼈가 있기에. 나그네가 더듬더듬 다음 말을 이유려 하자 여인이 생긋 웃으며 말했어. 고마운 나그네님께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막에서 남쪽으로 우리쯤 가면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의 남쪽 뿌리를 파보세요. 말을 마친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사라졌지. 정말 이상한 꿈이로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나그네는 여인이 알려준 바위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오리쯤 가다 보니 정말 큼직한 바위가 나타났어. 이 바위의 남쪽 뿌리라고 했지. 나그네는 여인의 말을 기억해가며 바위 뿌리 밑을 조금 팠을 때였어. 아! 나그네는 깜짝 놀랐지. 그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이가 나온 거야. 나그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욕심쟁이 친구가 들은 거야. 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욕심쟁이 친구도 부리나케 뼈를 찾아 나섰어. 재수가 좋았던 그 친구도 마침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찾아냈어. 뼈를 찾은 욕심쟁이 친구는 덩실덩실 춤까지 주었단다. 내게도 황금덩이가 있는 곳을 어서 어서 알려다오. 뼈들을 모아 땅속에 묻어준 친구는 해가 지자마자 잠자리에 들었지. 아름다운 여인아 어서 어서 나타나다오. 욕심쟁이 친구도 곧 꿈을 꾸게 되었지. 그런데 꿈속에 나타난 것은 어여쁜 여인이 아니었어. 눈이 왕방울같이 크고 수염이 쌀이비처럼 솟아난 무서운 장수가 불쑥 나타나더니 벼락같이 소리쳤어. 이 욕심쟁이야. 나는 그 유명한 장비 어른이다. 하도 오랫동안 땅속에만 묻혀 있어 심히 답답하기로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는데 왜 내 뼈를 땅속에 묻은 거냐. 나를 당장 다시 꺼내놓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비틀어놓을 테다. 아 알겠습니다 장군님. 욕심쟁이 친구는 후다다 꿈에서 깨어나 묻어두었던 장비의 뼈를 허둥지둥 꺼내놓았지. 휴 내가 엉뚱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야기를 마친 혼장님이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앞세우면 아무리 땀 흘려 일을 마쳐도 자기의 공이 되지 못한다. 박문수가 아홉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 누웠어요.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어린 문수도 서당에 다녀와서는 꼭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갔어요. 어린 문수는 글 읽기도 잊은 채 병 간호에 열중했습니다. 이런 문수의 행동을 알아놓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지요. 문수야 아버지가 바짝 마른 손으로 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아버님 문수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는 법 너는 작은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큰 뜻을 이루거라.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수가 눈을 깜빡이고 있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이 아버지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이런 일들로 그릴 길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무가 크게 되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제야 박문수는 조금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아버님 결코 그릴 길을 게을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영특한 녀석 이젠 안심이구나. 문수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던지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박항한은 어린 문수가 자기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린 문수가 상처를 입어 항문을 게을리할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항한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너무도 컸어요.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당장 살림을 꾸려갈 일도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문수와 문수의 형은 근심에 쌓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걱정이 된 문수는 글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실까 나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문수는 혼자 애쓰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그만두고 나무도 해오고 밭에 나가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문수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초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정과 다름없이 낫고 차분했습니다. 문수야 예 어머님 문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 아버님하고 어떤 다짐을 했었지 예 문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큰 나무가 되려면 어찌 해야 한다고 했지?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다. 지금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때가 되었느니라. 문수는 잠자코 어머니의 얼굴빛만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다시 이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너는 그렇지를 못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책을 멀리하고 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 이런 일쯤 견뎌내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큰일을 이루겠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그만 살림은 내가 맡아 한다. 너는 살림 걱정 말고 열심히 항문이나 닦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에 맞는 어머니의 당부에 문수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는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사귀며 다시 글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문수를 보고 훈장님도 무척 기뻐 하였습니다. 엉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야. 1712년 봄 어느덧 박문수도 22살에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해 월당의 훈장님이 병석에 누웠어요. 훈장님이 쓰러지셨소. 월당하니 갑자기 뒤숭숭해졌습니다. 훈장님이 알아눕자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훈장님께서는 회복되기 힘들 거래. 훈장님이 병석에 눕자 누구보다도 슬퍼한 사람은 박문수였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는 훈장님의 중매로 홍금순 교수와 결혼까지 한 박문수였어요. 박문수는 친아버지를 간호하듯 훈장님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훈장님 어서 일어나셔야지요. 밤새워 간호해주는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안 돼. 내가 됐어. 훈장님의 말에 문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어요. 안 됩니다. 스승님. 이 월당의 많은 제자들은 어찌하라고. 문수의 말에 훈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월당을 맡을 사람은 벌써 정해져 있네. 가까이 와보게. 말하기조차 힘겨워하는 훈장님은 리더원 제자 문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예. 훈장님. 훈장님은 박문수의 손을 꽉 끌어잡았어요. 이 월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자네야. 부디 이 월당 서당을 잘 이끌어주게. 예. 제가 월당을 아닙니다. 훈장님. 이 월당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수의 말에 늙은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수. 자네는 이 월당을 이끌어 갈 만한 훌륭한 제목이야. 부디 이 월당을 이끌어주게. 자. 어서 대답해주게. 박문수는 죽음을 앞둔 훈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훈장님이 남겨주신 월당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사옵니다. 문수의 말에 스승은 만족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고맙네. 자네는 틀림없이 이 월당의 이름을 드높일 거야. 평생을 월당에서 제자들만을 가르치던 훈장님이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박문수는 스승의 말대로 월당의 훈장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박문수는 월당의 훈장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항문을 닦았어요. 박문수의 아내는 이런 남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몸을 보살피셔야지요. 건강을 잃고서야 하늘같이 높은 학덕인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에 박문수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부인 염려 마시오. 건강에 신경쓰리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버님 스승님과의 약속이 있다오. 알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급제 청년 박문수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문장을 시험보는 문과와 무술 시험인 문과 의술이나 과학 등 기술을 시험보는 잡과였습니다. 그 중에서 문과가 으뜸이었는데 문과에는 양반의 자재들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스물다섯 살이 되어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였어요. 그렇지만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학문을 높이 쌓은 응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박문수는 낙방하고 말았어요. 스물여덟 살이 되던 해 다시 응시하였지만 또 낙방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문수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학문이 아직 너무 얕구나. 박문수는 더욱 열심히 학문을 닦았습니다. 1723년 봄 박문수가 32살이 되던 해였어요.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박문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박문수는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의 시험장은 수많은 응시자들로 북적거렸어요. 시간이 되어 응시자들이 자리를 잡자 지을 글의 제목이 높이 내걸렸습니다. 낙조 즉 저녁 노을이란 뜻이었어요. 제목이 내걸리자 응시자들은 글짓기에 골몰했습니다. 박문수도 더 좋은 글을 쓰려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좋은 글이 떠오른 사람들은 준비한 붓에 미리 갈아두었던 먹물을 듬뿍 찍어 글을 썼습니다. 쓰기를 마친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을 제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문수도 정성들여 쓴 글을 제출했지요. 드디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음흠 마침내 시험 결과를 알려줄 관리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큼직한 두루마리가 들려있었습니다. 순간 장래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관리가 들고 온 금방을 내걸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장원 급제는 박문수라는 사람이요. 결국 박문수가 장원 급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메뚜기 이마가 벗겨진 이유 옛날에는 개미의 허리가 굵고 황새의 주둥이가 짧고 메뚜기의 이마에 털이 숭숭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미 허리는 잘록해지고 황새 주둥이는 길쭉해지고 메뚜기 이마는 벗겨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답니다. 하루는 개미가 친구인 황새와 메뚜기를 불렀답니다. 개미야 무슨 일로 우리를 오라고 했니? 너희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불렀지. 그런데 음식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개미는 빙글에 웃고만 있었습니다. 때마침 밥과 반찬이 든 광주리를 머리에 인 아주머니가 타박 타박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올커니 적이 오는구나. 개미는 큰 길로 나가더니 아주머니 발 뒤꿈치를 확 깨물어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 광주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음식은 죄다 쏟아져 땅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개미는 그 음식들로 친구들을 대접했습니다. 우리도 먹을 걸 구해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렴. 황새와 메뚜기도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얼마 후 황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메뚜기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일단 먹고 보자. 황새가 물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쩍 벌리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무언가 실룩 실룩 움직이지 뭐예요? 황새와 개미가 물고기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속에서 메뚜기가 떡하니 걸어 나오는 겁니다. 메뚜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그만 메뚜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되레 물고기한테 잡아먹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마치 물고기를 자기가 잡은 것처럼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자 이럴 게 아니라 어서 먹으렴. 그 꼴을 본 황새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메뚜기야 이 물고기는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넌 꼼짝없이 물고기 밥이 됐을 거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내가 잡은 거지. 메뚜기는 땀이 뻘뻘 나는 이마를 쓸어넘기며 황새는 주둥이를 뾰로통하게 내밀며 둘은 참으로 오랫동안 옥신 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뚜기는 이마가 홀랑 벗겨지고 황새는 주둥이가 길쭉해지고 말았어요. 그럼 개미의 허리는 어째서 잘록해졌을까요? 황새랑 메뚜기랑 아웅다웅 티격태격 다투는 꼴이 너무 우스워서 배를 움켜잡고 깔깔 웃다 보니 그만 허리가 잘록해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메추라기와 여우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여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배가 고파 산속을 어슬렁거리다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메추라기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여우는 살금살금 다가가 메추라기를 덮쳤습니다. 고놈 참 맛있겠다. 여우야 여우야 날 좀 살려주렴. 그럼 내가 배도 부르게 해주고 우습게도 해주마. 그 말에 귀가 솔깃해진 여우는 메추라기를 놓아주었지요. 메추라기는 여우를 데리고 산 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풀숲에 가만히 숨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렸답니다. 메추라기야 대체 무얼 하려는 거니 글쎄 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광주리를 두고 사라지거든 밥이나 배부르게 먹으면 돼. 그때 정말 저편에서 한 아주머니가 광주리를 이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메추라기는 아주머니 앞으로 파닥 파닥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손을 뻗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메추라기는 푸드덕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더니 한 발짝쯤 떨어진 곳에 도로 내려앉지 뭐예요? 약이 바짝 오른 아주머니는 광주리도 내팽개치고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울컨이 아주머니가 사라지면 밥을 먹으라고 했지. 여우는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냉큼 주워 먹었답니다. 여우는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음식을 먹었어요. 한참 있으니 메추라기가 다시 여우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내 말대로 배부르게 먹었지? 그래 배도 부르니 슬슬 날 우습게 해줘 보렴. 그러자 메추라기는 여우더러 수풀 속에 숨어 있으면 배꼽이 빠질 만큼 우스운 꼴을 보게 될 거라고 하면서 어딘가를 향해 호르르 날아올랐습니다. 여우가 우스운 꼴을 보려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옹기장수 두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메추라기가 나타나 옹기장수의 짐 위로 날아가 앉았지요. 옹기장수들은 손을 뻗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메추라기가 팔짝 뛰어 옆으로 비켜 앉는 게 아니겠어요? 옹기장수들은 옆으로 손을 옮겨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가 또 옆으로 비켜 앉는 겁니다. 이놈의 메추라기가 사람을 놀리네. 약이 오른 옹기장수들은 지게 작대기를 이리저리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애꿎은 옹기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요. 아니 보게 왜 남의 옹기를 부수는 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은가?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두 옹기장수는 티격태격 다투다가 결국 남의 옹기를 때려 부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수풀 속에 숨어서 그 꼴을 지켜보던 여우는 배꼽이 빠져라 웃어 댔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내가 배도 실컷 부르게 해주고 배꼽 빠지게 우스운 꼴도 보여주었으니 이번에는 서러운 꼴도 보여줄까? 여우는 얼른 그러라고 했습니다. 매출하기 녀석이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줄까? 여우는 잔뜩 기대를 하며 기다렸어요. 매출하기는 여우더러 길에다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구덩이를 팠지요. 자, 이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렴. 매출하기의 말에 여우는 잽싸게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매출하기는 여우의 눈과 코만 밖으로 나오게 해놓고서 얼른 흙으로 구덩이를 메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여우의 콧잔등 위에 올라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채를 했어요. 그때 소금장수 한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금장수는 메추라기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지게 작대기로 재빨리 메추라기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메추라기가 호르르 날아올랐지요. 메추라기가 날아올라 여우가 콧잔등을 얻어맞았습니다. 여우는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팠어요. 소금장수가 사라지자 메추라기는 다시 여우의 콧잔등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리듯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때 정말 서럽고 아프지?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여우는 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와 메추라기를 덥석 물어 버렸어요. 여우야 여우야 내가 약속대로 배도 실컷 부르게 해주고 웃음 꼴도 보여주고 서러운 꼴도 보여주었는데 왜 날 잡아먹으려고 하니? 메추라기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만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우야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 어머니한테까지 들리지 않을 테니 대신 네가 큰 소리로 우리 어머니를 좀 불러다오. 여우는 메추라기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여우가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크게 벌리자 메추라기는 그 틈에 도망쳐버렸습니다. 여우가 다시 메추라기를 붙잡으려 했지만 메추라기의 날갯짓이 어찌나 빠른지 고작 꽁지밖에 물지 못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간 메추라기는 여우를 골탕 먹이려고 흰똥을 찍 쌌는데 그게 여우 콧잔등에 떨어졌습니다.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물려 꽁지가 짧아지고 여우는 콧잔등에 흰 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말하는 남생이 옛날에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동생은 먹고 살 만큼 잘 살고 형은 어렵게 살았어요. 형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살림이 박박하니 곤란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설 명절은 다가오는데 형은 나무라도 해다 팔아 부모님께 설빔을 해드려야지 싶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면서 형이 혼잣말을 했어요. 명절은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옷 한 벌 못 지어드리니 어쩌나 그랬더니 뭐가 하나 이상한 게 뽈뽈 기어 나오면서 명절은 다가오는데 부모님께 옷 한 벌 못 지어드리니 어쩌나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남생이였어요. 오 말하는 남생이가 다 있네. 형은 남생이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면 설을 셀 돈이랑 먹을 것이 생기겠다 싶었습니다. 남생이를 새끼줄로 묶어갔고 지게 짊어지고 산을 내려와 장터로 갔지요. 말하는 남생이 사세요? 그런데 아무도 이 남생이가 참말로 말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 즈음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참말로 말하는 남생이 인가 어디 한번 말하는 것 좀 보자고 했지요. 명절은 다가오고 부모님이랑 어쩔 건가 형이 말하면 똑같이 남생이가 따라 했어요. 아이고 날이 다 저물었으니 집에 가야 하는데 하고 말하면 똑같이 따라 했지요. 그 사람이 백량을 주고 남생이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생이를 집으로 가져가 말을 시키니 남생이가 말을 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날 속여서 팔아먹었구나. 이 사람이 아주 화가 나서 남생이를 돌로 때려 죽이고 말았어요. 형은 남생이를 두드려서 죽였다는 말을 듣고 남생이 죽은 거를 잘 싸가지고 돌아와 자기 집 마당 한 귀퉁이에 묻어주었습니다. 봄이 오자 남생이를 묻은 곳에서 죽순이 올라와 쑥쑥 자라더니 하늘까지 자랐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쌀이 흘러내려와 집 안에 쌀이 가득 찼습니다. 형은 그 쌀을 쓸어모아 밥도 지어먹고 떡도 해먹고 내다 팔아 고기도 사먹고 부모님 옷도 해드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참 잘 살게 되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떡 와가지고 형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명절은 다가오고 부모님께 설비 매드릴 옷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무를 해다 팔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말하는 남생이를 잡아서 장에 가서 팔았는데 사간 사람이 남생이가 말을 안 한다고 죽였어. 죽은 남생이를 우리 마당 한구석에 묻었더니 죽순이 저러 하늘까지 올라갔지. 그러자 동생은 올커니 산에 나도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곧바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 하는데 남생이가 기어 나오니까 동생은 나도 복을 만났다며 그 남생이를 잡아서 장으로 갔지요. 먼저 번에 남생이를 샀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 놈이 저번에도 말하는 남생이를 사라 하더니 또 와서는 말하는 남생이를 사라 하네. 하면서 어디 남생이한테 한번 말을 시켜봐라 하더래요. 동생이 남생이를 앞에 놓고 말을 시킨다고 명절은 다가오고 부모님한테 설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남생이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또 거짓말을 해서 누굴 속여 먹으려고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동생을 마구 때렸습니다. 동생은 죽도록 두드려 맞고 집에 돌아와 끙끙 아르며 누웠대요. 형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형 원망을 하며 형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형은 그게 아니고 내가 남생이를 마당 한구석에 묻어주었더니 죽순이 솟아나서 하늘까지 다 쌀이 흘러내려와서 부자가 된 거야. 동생은 이 말을 듣고 남생이를 가져다가 탕탕 두드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생이를 마당에 파묻고 기다렸지요. 그랬더니 정말 죽순이 나서 쑥쑥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쌀은 흘러내리지 않고 똥덩어리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집은 똥에 파묻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동생은 동생은 똥에 파묻혀 영원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개구리 바위 금강산 온정위에 가면 달걀처럼 생긴 바위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달걀 바위산이라고 부르지요. 이 달걀 바위산 기슬계 작은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는 개구리 열 마리가 살았지요. 개구리들은 우물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물 위로 보이는 동그란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의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까마귀는 개구리들에게 우물박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옷에 꽃이 피어나는 봄 초록색 잎사귀가 우거지는 여름 울긋불긋 단풍이 드는 가을과 하얀 눈이 내리는 겨울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 천지란다. 참말이야? 참말 그렇게 신기한 세상이 있단 말이야? 우물박 세상 이라고는 동그란 하늘 밖에 모르던 개구리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놀랍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까마귀야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니? 그야 금강산 이지 금강산 은 과연 얼마나 어름다울까? 개구리들은 자기들 가운데 대표를 하나 뽑아서 금강산 을 보고 오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우물 밖으로 데려다 줄 거야. 개구리들은 맏형 개구리를 대표로 뽑았어요. 까마귀는 맏형 개구리를 등에 업고 날아다니면서 금강산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지요. 우와 세상이 이렇게 넓고 크더니 맏형 개구리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한참 뒤 까마귀는 맏형 개구리를 구룡면 골짜기 어귀에 내려놓았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옥녀봉 이라는 봉우리가 나와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금강산의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지. 올컴이 내가 그 경치를 보고 나서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맏형 개구리가 옥녀봉 중턱에 올라섰을 때는 이미 해가 산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맏형 개구리는 입을 쩍 벌린 채 멈추어 섰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바위를 그려안고 싱싱하게 자란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영과 구룡폭포 그에 어우러진 주홍빛 하늘 맏형 개구리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동생 개구리들이 기다리는 우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맏형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눈을 동그랗게 치켰뜬 같은 개구리 모양의 바위로 변하고 말았대요. 이 바위가 바로 금강산의 명물 개구리 바위랍니다. 오늘의 동화 선문대 할망 옛날 제주도에 선문대 할망이라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컸느냐면 선문대 할망이 자리에서 일어서면 깊은 바닷물도 발목까지 밖에 차오르지 않았고 한 번 자리에 앉을 때마다 쿵쿵 땅이 울릴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문대 할망이 높은 산을 베개 삼고 누워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흔들렸답니다. 하루는 선문대 할망이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의자삼아 깔고 앉을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깔고 앉을 산을 하나 만들기로 했지요. 선문대 할망은 육지의 흙을 쓱쓱 끓어다가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그 흙을 날라다가 제주도 한가운데 쌓았지요. 선문대 할망이 산을 다 만들고 보니 산뽕우리가 너무 뾰족해서 안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산뽕우리에 흙을 퍼내어 움푹하게 만들었지요. 이때 만들어진 산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선문대 할망은 한라산을 의자삼아 쪼그리고 앉아 빨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묻은 치마를 빠는 일은 무척 어려웠어요. 그래서 할망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 치마 한 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내 치마를 만들어주면 무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놓아주지. 제주도 사람들은 치마를 만들기 위해 명주를 모았습니다. 할망의 치마를 만들려면 명주 100필이 드는데 명주란 명주는 다 끌어모아도 99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산문대 할망은 사람들이 옷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다리를 조금 놓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지금도 그 자취가 조천읍 앞바다에 남아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나무를 베던 이를 멈춘 벌목군 폴 버니언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거인 영웅 중 한 사람 입니다. 그는 특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덩치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무배기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폴은 토니 비버와 사촌이라고 전해지지만 사실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숲이나 산악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은 동상을 세워놓고 두 사람을 기념하는 축제도 벌인답니다. 미국인들은 저마다 폴 버니언이 자기네 고장에서 태어났다고 우기곤 하는데 사실 폴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인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미네소타 주라고도 합니다. 워낙 몸집이 컸기 때문에 두 개의 주에 걸쳐서 태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폴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아기를 엄마 아빠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큰 황새 다섯 마리가 용을 써야 했습니다. 폴이 사용한 첫 번째 침대는 한때의 마리끄는 커다란 통나무 마차 아기를 재우기 위해 엄마와 아빠는 이 커다란 마차를 힘겹게 흔들어야 했지요. 갓난아이 폴이 우는 소리는 또 어찌나 우렁 찼던지 강물과 개울물에서 헤엄치던 온갖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 물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폴의 울음소리에 개구리들은 귀가 먹을까 겁이나 모두 귀마개를 했고요. 폴의 부모님은 아침 저녁으로 폴이 마실 우유를 대기 위해 젖소 스물 네 마리에서 젖을 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마다 죽을 쏘어 술에만한 통에 가득 채워 폴에게 먹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폴의 뱃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통에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랐거든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폴은 아빠 옷을 입을 만큼 자랐습니다. 3주째가 되자 마침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폴이 유람해서 낮잠을 자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사방 6킬로미터 안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우지근 소리를 내며 쓰러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나서 폴의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무너졌어요. 볼이 딴 데가 손울게 하세요. 폴의 부모님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커다란 통나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폴을 태워 바닷물에 띄웠습니다. 넓은 바다에서라면 폴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으리라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의 생각대로 폴은 푸른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각가지 모양의 구름을 보며 날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은 처음 보는 한 무리의 새가 바닷가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위떼였습니다. 신기한 것을 본 모든 아기들이 그렇듯 폴은 손뼉을 치고 발을 버둥거리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보통 아기보다 오십배나 몸집이 컸습니다. 폴이 움직여 뗏목이 흔들리자 집채만한 파도가 이뤄 마을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온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겨 엉망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정말로 화가 나서 폴의 집 앞에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폴은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이러다 매일 물난리가 나겠네. 제발 아이를 멀리 보내버려요. 폴의 부모님은 하나뿐인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무척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짐을 싸서 폴을 데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튼튼한 아들을 둔 것이 한없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폴의 가족이 어디로 떠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폴의 가족이 높은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폴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자 산사태가 몇 번이나 일어났다고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소문이 무성했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난 폴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자 키가 1500미터가 넘고 발 크기만 해도 트럭만큼 컸습니다. 두 눈은 커다란 접시만 하고 우뚝한 코는 양이 다리만큼이나 길었지요. 검은 수염은 하도 길고 무성해서 수십 년 된 소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빗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폴의 바지와 셔츠를 만들려면 1년간 수확한 목화를 몽땅 써야 했습니다. 멜빵은 너비가 1미터나 되었고 장화는 메인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세계주에서 가죽이란 가죽은 몽땅 모아야 겨우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폴 버니어는 야생의 숲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폴은 미국 땅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숲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맑고 깨끗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하늘이 겨우 보일 정도였지요. 미국은 새로운 땅이었고 사람들은 아직 나무를 베어 집이나 교회 상점 따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폴은 숲속을 산책하며 소나무 가지로 덥수룩한 수염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왜 진작 나무 베는 사람이 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폴은 동물들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숲에 나무들을 베어서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 수 있게 하겠어. 그날부터 폴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벌목이라고 부르는 일이었지요. 폴은 셋으로도 놀랄 만큼 나무 베는 솜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폴은 자기가 벌목이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소나무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힘이 솟아났습니다. 양손에 쥔 도끼의 묵직한 무게도 기분 좋게 느껴졌지요. 그렇게 폴은 한 곳에 나무를 다 베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나무를 베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은 여러 주의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나무 베는 일은 날이 갈수록 더 즐거웠고 폴의 솜씨도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늘 혼자 일하다 보니 폴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할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찌나 추웠던지 거위들이 거꾸로 날고 물고기는 몽땅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눈까지 새파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사람들의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어붙어 다른 사람의 귀에 전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 누군가가 한 말을 들으려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이 무시무시한 파란 눈이 내리는 겨울 어느 아침 포른 나무들을 쓰러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숲속을 거늘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파란 눈에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포른 하늘에서 내리는 파란 눈송이를 바라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양이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말이 콧바람을 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폴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폴의 발 바로 옆에 작고 파란 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폴은 산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아왔지만 소리를 내는 산을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파란색 산이라니요? 자세히 보니 파란 산 양끝에 무언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폴은 나무줄기인가 싶어 삐죽한 두 끝을 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산이 아니라 새파란 새끼 황소 한 마리가 딸려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끼 황소는 깜짝 놀라 버둥거리며 낑낑 댔습니다. 폴은 작고 파란 새끼 황소가 끙끙거리는 모양이 신기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습니다. 새끼 황소는 마치 눈처럼 온통 새파란 색이었습니다. 가엾게도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폴이 이 조그만 새끼 황소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젖어 얼어붙은 몸을 밤새 난로 까 해서 녹여 주었어요. 하지만 온몸이 따뜻해진 후에도 새끼 황소의 몸은 여전히 파란색 이었습니다. 폴은 새끼 황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너를 파란 황소 베이보라고 부르겠어. 나에게도 드디어 함께 일할 친구가 생겼군. 새끼 황소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폴에게 다가와 귀여운 혀로 목을 핥아주었습니다. 베이브는 착한 주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폴의 집에서 기르는 것은 무엇이건 아주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베이브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5분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쑥쑥 크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베이브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가 커졌습니다. 양쪽 눈 사이의 거리는 마흔네개의 도끼 손잡이를 늘어놓을 만큼 넓었고 한쪽 뿔에서 다른쪽 뿔까지는 한때의 까마귀가 꼬박 하루를 날아가야 할 정도였지요. 베이브의 뿔 사이에 빨래를 널면 순식간에 말랐습니다. 베이브가 일어서면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세찬 바람이 불었거든요. 등이 가려울 때면 파란 황소 베이브는 절벽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무에 등을 문지르면 곧장 쓰러져 버렸으니까요. 베이브는 아침에는 간단하게 여섯 수레의 건초를 먹었고 점심 식사로는 나달 1톤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곧장 배가 고파져서 계속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베이브는 엄청난 식용만큼 무럭무럭 자라나 거대한 황소가 되었습니다. 파란 황소 베이브는 폴의 벌목 작업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이브는 끝이 두 개인 것이면 무엇이든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은 나무를 운반하는 길이 구불구불하게 엉켜있으면 베이브를 시켜 똑바로 펴게 했습니다. 베이브가 얽힌 길을 쭉 펴고 나면 남는 길들이 여기저기로 툭툭 떨어져 나왔지요. 그러면 폴은 그 길들을 돌돌 말아서 새로운 벌목 지역에 깔아 새 길을 내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폴은 나무를 운반하는 길 위에 얼음을 깔아 놓았습니다. 파란 황소 베이브는 큰 물탱크를 실은 무거운 마찰을 끄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물탱크에서 물이 새요. 남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물줄기가 바로 미시시피 강이 되었지요. 베이브는 부지런한 황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일하는 걸 무척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폴은 따뜻한 봄이 와도 통나무 운반기를 하얗게 칠해 놓아야 했습니다. 베이브가 겨울인 줄 알고 더운 여름까지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요. 어느 여름 파란 황소 베이브는 하얗게 칠한 길 위에서 통나무를 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베이브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언제 겨울이 다시 추워질까? 얼음이 얼면 통나무를 훨씬 더 쉽게 끌 수 있을 텐데. 베이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산 꼭대기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아주 예쁜 암송아지 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지 뭐예요? 베이브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베이브는 곧장 통나무를 끄는 줄을 비틀어 끊어버리고는 전속력으로 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베이브는 암송아지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는 함께 풀을 뜯고 놀았습니다. 암송아지의 이름은 베시였어요. 베이브는 베시에게 한눈에 반했답니다. 폴은 하늘수 없이 이를 멈추고 베시의 주인에게서 베시를 사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이브가 꼼짝도 안 할 태세였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폴은 두 마리의 소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베시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젖소로 자랐습니다. 파랑항소 베이브의 짝으로 손색이 없었지요. 베시가 길고 노란 속눈썹을 깜빡이면 숲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나무들에 닿았습니다. 베시에게서는 엄청난 양의 우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파란 황소 베이브와 젖소 베시는 무척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유로 티격태격 했는데 바로 날씨 때문이었어요. 베이브는 얼음과 논을 좋아했지만 베시는 따뜻한 여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베시는 바짝 마르고 온몸이 창백해졌습니다. 포른 베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지요. 바로 녹색 안경을 만들어서 베시에게 씌워준 겁니다. 세상이 다시 초록색으로 보이자 베시는 겨울도 여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시는 다시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젖도 아주 많이 나왔고요. 여름이면 포른 베시의 우유로 버터를 만들어 통나무 운반길에 발랐습니다. 덕분에 통나무 운반길은 겨울엔 얼음으로 여름엔 버터로 뒤덮여 사철 내내 미끄미끌 했습니다. 통나무를 끄는 베이브의 일도 훨씬 더 쉬워졌지요. 그래서 파란 황소 베이브도 젖소 베시만큼이나 여름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폴은 어느새 미국 북동부에 나무를 전부 베어내고 점점 더 넓은 지역에서 벌목군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폴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벌목군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가는 곳마다 커다란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캠프마다 건장한 일꾼 수천명이 먹고 자며 수많은 나무를 베어 운반했습니다. 폴은 흐뭇한 마음으로 벌목군 동료들을 정성껏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스콘신 강에서 통나무를 운반하던 일꾼들이 곤란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폴이 베이브를 데리고 강가에 도착하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통나무들이 강 위에 마구 엉켜 있었어요. 통나무들은 자그마치 600미터가 넘는 높이로 쌓여 온통 뒤엉켜 있었고 강을 1킬로미터도 넘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엉망으로 뒤엉킨 통나무 더미는 본 적이 없었어요. 벌목 군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통나무를 끌어내려고 애썼지만 통나무는 단 한 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폴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꾼들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브 덜어 통나무 더미 바로 앞쪽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 베이브 뒤로 가서 기다란 총에 후춧가루를 채워 엉덩이에 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브는 엉덩이가 가려워 신경질이 났습니다. 폴이 후춧가루를 쏘는 줄도 모르고요. 베이브는 아주 성가신 파리대 같고요.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껏 꼬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지요. 폴이 후춧가루를 쏘면 쏠수록 베이브는 더 힘차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세웠던지 강물이 이리저리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용돌이 같은 물결이 이뤄 물이 솟구치고 강 위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강물이 움직일 때마다 통나무들도 함께 휩쓸려 튀어 올랐습니다. 얽혀있던 통나무 더미가 서서히 흩어지더니 마침내 통나무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폴은 베이브를 강에서 꺼냈습니다. 그러자 통나무들은 얌전해진 강줄기를 따라 다시 가던 길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은 환호하며 폴과 베이브에게 고마워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브는 여전히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했답니다. 폴과 벌목군 동료들은 휘파람 강에서도 나무를 운반했습니다. 이 강에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하루에 두 번씩 휘파람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휘파람 강은 정확히 아침 5시 9분과 저녁 6시 10분에 6미터가 넘는 높이의 물기둥을 일으키면서 귀가 먹을 정도로 커다란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정말 어마어마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저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사람들도 휘파람 강이 내는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과 저녁에 일을 마칠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파람 강은 하루에 두 번 소리를 내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제일 심술 구준 강이라는 것이었지요. 휘파람 강은 성미가 아주 고약해서 강에서 일하는 벌목군들을 회방 놓으며 신이 나서 낄낄거리곤 했습니다. 휘파람 강은 통나무들을 마음대로 얽어놓고 땜목을 부수고 일꾼들을 강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느 날 폴은 소나무로 수염을 빗으며 휘파람 강 옆에 낮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겨울 벌목계획을 세우느라 조용히 집중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강물이 높이 솟구쳐 오르더니 자그마치 15톤의 진흙탕물을 폴의 수염에 뿜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폴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휘파람 강도 물러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폴은 다시 앉아 수염을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폴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이 심통맞은 강이 다시 솟구쳐 오르더니 진흙탕물 20톤을 폴의 수염에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번엔 한 무리의 진흙거북과 잉어 13마리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사양쥐까지 몇 마리 섞여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폴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폴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폴은 큰 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깊이 콕 저 못된 강을 길들이고 말겠어.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폴은 어떻게 하면 휘파람 강을 길들일 수 있을까 골똘이 생각했습니다. 겨울 벌목 계획은 이미 깡그리 잊어버린 채였지요. 조금 지나자 폴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캠프의 요리사에게 팝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폴은 나흘 밤낮을 팝콘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팝콘을 먹는 속도도 빨라졌고 팝콘을 빨리 먹을수록 생각도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팝콘을 입에 넣는 폴의 손이 너무 빨리 움직여 공기가 온통 희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양손이 정신없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일어 폴 주위의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팝콘을 먹었던지 사방 5km의 땅이 온통 팝콘 조각으로 뒤덮였습니다. 깊이도 50cm나 되었습니다. 수천마리의 새와 동물들은 눈보라가 치는 줄 알고 곧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캠프의 사람들은 쌓여있는 팝콘 조각으로 며칠 동안 파이를 해먹었습니다. 팝콘이 다 떨어질 때쯤 포른 휘파람강을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파란 황소 베이브의 뿔에 연결해 강을 쫙 펴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강줄기들도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나무를 묶는 사실로는 도저히 거세물살을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폴은 캠프의 대장 장인인 올레와 머리를 맞대고 하루종일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폴은 무슨 생각에선지 베이브를 데리고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둘은 한 걸음에 스물 네 개의 마을을 건너뛰며 손살같이 여행했습니다. 폴과 베이브가 지나간 자리에는 뿌옇게 먼지가 이뤄 세 달 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폴과 베이브는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폴은 눈보라의 흔적이 길게 나타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맨 자루에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 내려놓더니 그 속에 고드름을 여러 개 넣었습니다. 눈보라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었지요. 그러고 나서 폴은 베이브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폴은 바다 속으로 거대한 얼음 조각들을 집어던졌고 베이브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빙산만한 얼음들을 건져왔습니다. 주인이 물건을 멀리 던지면 강아지가 물고 오는 놀이를 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폴은 곧 이 놀이를 멈춰야 했습니다. 베이브가 뛰어들 때마다 바닷물이 거대한 파도를 이루며 솟구쳐 플로리다의 홍수가 날 지경이었거든요. 폴은 눈보라 덫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덫 속에는 일곱 개의 어린 눈보라와 백발이 된 북서풍 하나가 잡혀 있었습니다. 늙은 북서풍은 몹시 소란을 피우며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폴은 그 틈을 타 눈보라들이 도망칠까봐 어린 눈보라들을 재빨리 자루에 넣고 나머지는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브와 함께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폴은 캠프로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로 올레를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는 커다란 사슬을 만들어주게. 그런 다음 폴은 강줄기의 한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하나를 꺼내 말뚝을 둘러쳐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또 다른 눈보라는 강의 다른 쪽 끝에 꼼짝 못하게 박아놓았습니다. 그러자 곧 강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폴은 얼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캠프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은 휘파람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강물이 30km나 꽁꽁 얼어붙어서 도저히 높은 물살을 일으킬 수 없었거든요. 밤새 눈보라가 일을 아주 멋지게 해낸 덕분이었습니다. 폴은 아침을 먹고 나서 베이브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얼어버린 휘파람 강의 발치에 사실을 72번 단단하게 둘렀습니다. 폴은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소리친 후 베이브에게 당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베이브는 있는 힘을 다해 사실을 끌어 당겼습니다. 혀를 빼물고 단단한 모래톱 속에 사슬이 파묻힐 때까지 끌고 또 끄느라 양 무릎이 딱딱한 바위를 뚫고 들어갈 지경 이었습니다. 하지만 휘파람강은 구불구불한 작은 강줄기들에 매달려 고집을 피우며 버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땅다람쥐 굴속의 뱀 같았습니다. 보다 못해 폴이 나섰습니다. 폴과 베이브가 힘을 합쳐 강을 잡아당기자 휘파람강은 획하고 강뚝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폴과 베이브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초원을 가로질러 강을 끌었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연기가 날 정도였지요. 잠시 후 폴은 강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휘파람강은 이제 긴 총처럼 쭉 뻗어 매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길이는 예전보다 훨씬 짧아졌습니다. 구불구불하던 강줄기가 쭉 뻗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저기 엉키고 튀어나와 있던 작은 강줄기들은 이제 초원위로 마구 흐르고 있었습니다. 폴은 물줄기가 농부들의 집과 가축을 쓰러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폴은 거대한 톱과 짐작을 묶는 줄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를 켜듯 물줄기들을 1500미터씩 잘라 돌돌 말아서 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나중에 폴은 사막에서 나무를 운반할 때 이 물줄기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휘파람 강이 절막에 빠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휘파람 강은 이제 휘파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폴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언제 일어나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때마침 꾀꾀기 스완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폴은 아마 커다란 공경에 빠졌을 겁니다. 꾀꾀기 스완슨은 평소엔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소리를 질렀다 하면 미국 땅 동쪽에서 중부의 캔자스주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꾀꾀기 스완슨은 아침마다 찢어질 듯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 캠프의 모든 이불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불이 없어져 추워진 사람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스완슨의 임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후 꾀꾀기 스완슨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만 했답니다. 풀과 베이브 그리고 벌목꾼들은 계절이 수십 번 바뀌도록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미국 땅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며 수많은 나무를 베어냈지요. 어떤 사람들은 폴이 북극지방의 나무들까지 말끔하게 베어냈다고 말합니다. 폴이 땀을 흘려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은 집과 교회와 학교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던 밀림과 황무지에 길이 나고 커다란 마을과 도시들이 생겼지요. 어느새 폴의 검고 무성한 수염도 휘어지고 베이브의 새파란 털 빛깔도 점점 옅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커다란 나무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폴은 생각했습니다. 나무들이 다시 자랄 수 있도록 그냥 두어야겠어. 말깨게 너는 가을날 베이브와 함께 푸른 하늘을 바라보던 폴이 말했습니다. 베이브 이젠 우리도 다른 일을 찾아볼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는 아주 훌륭한 일꾼 이었어. 베이브는 커다랗고 순한 두 눈으로 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폴의 말을 답하기라도 하듯이 다가와 코를 비볐습니다. 폴은 몇 가지 짐만 챙겨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베이브도 함께였지요. 폴과 베이브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무성한 나뭇잎이 바람에 날리거나 수백년 된 고목이 쓰러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폴 버니언이 베이브를 데리고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나라 이야기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까막같이 말할 적에 가재가 도랑치고 개미가 마당 쓸 적에 어느 산골에 가난한 총각이 눈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장에 갔더니 벼스라치가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기를 우리 임금님이 눈병이 나서 눈이 멀게 되었다. 눈먼 되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니 누구든지 하늘 복숭아를 따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러는 겁니다. 눈먼 되는 하늘 복숭아가 약이라는 말에 이 총각이 그만 귀가 솔깃해져서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밥을 많이 지어놓고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하늘 복숭아 따로 갔다 올 테니 그동안 밥 굶지 말고 고이 계세요. 그래 내 걱정 말고 조심해서 갔다 오너라. 총각은 집을 나서 정처도 없이 찾고 갔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니 그저 하늘을 보고 그쪽으로 찾고 갔지요. 산 위에 하늘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고 강 건너에 하늘이 보이면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몇 날 며칠 가다 보니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수풀산인데 우거진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대낮에도 밤중처럼 어두컴컴했지요. 쌀이 때로 초롱을 만들고 송진으로 불을 밝혀 앞을 보며 올라갔지요. 이래만에 꼭대기에 올라 보니 한 칸 초가집에 푸른 옷 입은 산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야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니? 이 산 너머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 가다보니 구름이 산허리에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가시덤불 산인데 따가운 가시덤불이 빈틈없이 온 산을 메워서 뚫고 나갈 길이 없었지요. 나무 껍질로 갑옷을 만들어 입고 돌칼로 가시덤불을 쳐내어 길을 만들며 올라갔지요. 두일에 열 나흘 만에 꼭대기에 올라 보니 두칸 초가집에 누른 옷 입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가씨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이 산 넘어 또 산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산을 넘어 몇 날 며칠 가다보니 구름이 산기슬게 걸린 산이 나오기에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산은 바위산인데 온 산이 미끄러운 바위투성이라서 잡을 곳도 없고 디딜 곳도 없었지요. 쇳돌을 삼천번 당금질하여 튼튼한 도끼를 만들어서 바위에 자국을 내어 디디고 올라갔습니다. 세일에 스무 하루 만에 꼭대기에 올라 보니 색한 초가집에 붉은 옷 입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하늘 복숭아는 어디에 있나요? 어둠길 백리 가시밭길 천리 미끄럼길 많니 나는 새도 못 올라온다는 이곳에 사람이 오기는 처음일세 저 동굴로 들어가 아흔 아홉 걸음을 걷되 주춤되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한다면 하늘 복숭아를 볼게야. 초가집 뒤에 동굴이 있기에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굴 안은 캄캄하여 한치 앞이 안 보였습니다. 눈을 딱 감고 아흔아홉 걸음을 걸었지요. 주춤되지도 않고 뒷걸음질도 안 하고 곧장 앞으로 걸어갔어요. 마지막 걸음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집도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총각은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를 땄지요. 맨 처음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어머니 드리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임금 님들이고 또 한 개를 따면서 이건 우리 백성 들 드리고 복숭아 세 개를 따서 품에 넣고 가던 길을 되짚어 돌아왔어요. 바위산에 이르니 붉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따라 나서고 가시덤불 가시덤불 산에 이르니 누른 옷 입은 처녀가 따라 나서고 수풀 산에 이르니 푸른 옷 입은 산의 아이가 따라 나서서 네 사람이 함께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복숭아 한 개를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가 먹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또 한 개를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먹고 눈병이 씻은 듯이 나아 멀던 눈이 밝아졌지요. 또 한 개를 잘게 썰어 온 나라 백성들 중 눈먼 이들에게 나누어주니 모두 먹고 눈이 번쩍번쩍 떠졌답니다. 산에서 온 세 사람은 모두 총각과 한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 삼고 처녀는 색시 삼고 산의 아이는 동생 삼아 살았지요. 그런데 하늘 복숭아 먹고 눈을 뜬 임금이 그만 욕심이 났어요. 무엇에 욕심이 났는고 하니 하늘에서 온 색시가 어찌나 예쁜지 빼앗아서 호궁을 삼고 싶단 말이었지요. 그래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너 내일 나랑 장기를 한 판 두자 나는 돈 마냥을 걸 터이니 너는 네 색시를 걸어라.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학이다. 임금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을 판이니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어쓰고 끙끙 알았지요. 자기는 평생 장기라고는 한 번도 안 둬봤는데 어떻게 임금을 이기겠어요? 고운 색시만 빼앗기게 생겼으니 억울했지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데려와 아버지 삼은 할아버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 해서 색시를 잃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파리로 둔갑을 해서 장기판에 가 앉을 테니 장기를 둘 때 파리 앉는 곳에만 두라는 겁니다. 이튿날 임금하고 장기를 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어디서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자기 둘 차례만 되면 장기판 위에 폴짝폴짝 날아가 앉았어요. 그 파리 앉는 곳만 따라다니며 두었더니 보기 좋게 이겼습니다. 임금은 괜히 내기를 하자 했다가 돈 만냥만 날린 꼴이 되었지요. 그런데 임금이 그냥 안 물러났어요. 너 나랑 내기 한 가지 더하자. 내일까지 나는 소 만 마리와 말 만 마리를 마련할 테니 너는 소 구유 만 개와 말 구유 만 개를 만들어라. 이번에도 돈 만 양과 내색시를 걸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기로 하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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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마리 만 마리 만 마리 만 마리 자기는 무슨 수로 하룻밤 새 고유를 만 개씩이나 만들겠어요. 도무지 될 일이 아니었지요. 그걸 보고 동생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데려와 동생 삼은 사내 아이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해서 색시를 빼앗기게 생겼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무 걱정 말라는 겁니다. 대나무통 두 개를 주면서 한쪽에는 좁쌀을 가득 채우고 한쪽에는 기장쌀을 가득 채워 내일 임금 앞에서 쏟으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대나무통에 좁쌀과 기장쌀을 가득 채워서 그 이튿날 임금 한테 가져갔습니다. 임금 앞에서 대나무통에 든 것을 쏟았더니 이거 참 장관이었어요. 좁쌀은 죄다 소구유가 되고 기장쌀은 죄다 말구유가 돼서 한 줄로 주르르 늘어서는 겁니다. 세어보니 딱 만개씩 이었어요. 이번에도 임금은 색시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또 내기를 하자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거였어요. 내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 내일까지 나는 꽃병과 물병을 한 개씩 마련해 놓을 테니 너는 웃는 꽃과 말하는 물을 구해오너라. 만약 못 구해오면 내 색시를 대신 내놓아야 할 것이야. 집에 돌아와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 끙끙 알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웃는 꽃이 어디 있고 말하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걸 무슨 수로 구하느냐 말이지요. 그걸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기에 일이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잃게 됐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색시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무 걱정 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밤 자기가 살던 곳에 갔다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구요. 그러고 나서 색시는 집을 나갔는데 과연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꽃 한 송이와 물 한쪽 박을 구해왔어요. 남편이 한 달 만에 간 곳을 하룻밤 새 갔다 온 겁니다. 그것을 들고 임금 앞에 갔습니다. 먼저 꽃을 꽃병에 꽂았더니 금방 꽃송이가 소리를 내면서 웃었어요. 그 다음에는 쪽박에 든 물을 물병에 부었지요. 그랬더니 물이 말을 내요. 자꾸 자꾸 나간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참 그 말처럼 물이 끝도 없이 자꾸 자꾸 나왔습니다. 조그만 쪽박에서 물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는 물병에 차고 넘치고 방에 차고 넘치고 마루에 차고 넘치고 사흘밤 사흘낮 동안 나와서 대거리 온통 물에 다 잠겼대요. 임금은 물에 빠져 죽고 대거리 있던 자리는 연못이 되었지요. 그 집 식구는 그 뒤에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농부와 참새 어느 마을에 심술 그진 아내와 마음 시착한 늙은 농부가 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늙은 농부는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작은 참새 한 마리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농부는 매일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을 때까지 참새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에 있는 음식을 참새에게 먹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늙은 농부는 친자식처럼 참새를 보살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누구에게나 못되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참새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집에서 쓸데없는 것을 키운다고 항상 잔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일을 싫어했기 때문에 빨래를 하는 날에는 더욱 화를 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논에 가서 일을 하고 할머니는 빨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풀을 조금 만들어서 식히기 위해 나무사바를 넣어두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참새가 나무사발 가장자리로 날아올라 빨래풀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뒤를 돌아본 할머니는 참새가 빨래풀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말았지요.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가위를 들고 쫓아가 참새의 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새를 하늘로 던졌지요. 이 집에서 나가 더러운 작은 새 같은 이라고 가엾은 참새는 숲속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참새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애타게 참새를 찾으러 다녔지만 참새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슬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참새를 찾기 위해 숲으로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걸으면서도 계속 소리쳐 참새를 불렀어요. 작고 예쁜 참새야 어디에 있니 작은 참새야 그때 갑자기 참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참새는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사람처럼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참새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많이 피곤하시죠? 부탁이니 저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할아버지는 참새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는 요정 참새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새를 따라간 할아버지는 곧 숲속의 어느 아름다운 집에 도착했어요. 참새에게는 많은 딸이 있었고 그 딸들은 할아버지를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참새들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했어요. 그중 내 딸은 아름다운 참새춤도 보여주었습니다. 참새들이 음악에 맞추어 우아하게 춤을 추자 할아버지도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할아버지가 흥겹게 놀고 있는 사이 이미 해가 저물어 어두컴컴 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혼자 있으니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참새는 할아버지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너무 즐거워서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 걱정이 앞섰어요. 네 마음은 알지만 진짜로 빨리 가야 한단다. 그럼 그동안 주인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새는 이렇게 말하더니 두 개의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크고 무거웠고 다른 하나는 작고 가벼웠어요. 하나를 고르세요. 참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작은 바구니를 골라 집으로 출발했지요.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숲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바구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 은, 다이아몬드, 홍옥, 산호, 금화 같은 진귀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바구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참새가 준 보물을 보고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욕심 많은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멍청한 영감 같은 일하고 왜 큰 바구니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더 많은 보물을 가져왔을 텐데 내가 큰 바구니를 가지러 참새 집에 가겠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집신을 신고 숲으로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참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참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참새는 할머니를 집으로 들여서 차를 대접했지요. 할머니가 떠나려고 일어서자 참새는 이번에도 큰 바구니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와 할머니에게 선물을 하나 고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바구니를 덥석 집었어요. 큰 바구니는 할머니가 들기 힘들 정도로 몹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욕심하는 할머니는 기어이 큰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걸으면 걸을수록 바구니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바구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잠시 쉬려고 길가에 앉아서 서둘러 바구니를 열어보았지요. 할머니가 바구니를 열자마자 세상에 있는 모든 끔찍한 것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악마의 머리가 무시무시하게 소리를 지르고 긴 침을 가진 말벌이 할머니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 뱀과 두꺼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까무러치게 놀랐어요. 할머니는 펄쩍 뛰더니 손살같이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에 간신히 도착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못되게 굴지도 않고 지나친 욕심도 부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이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정원에 날아온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항상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생의 사랑 이생의 성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생의 나이는 18이었는데 외모가 맑고 날렵했으며 타고난 자질이 뛰어났지요.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일찍부터 공부했는데 그 길을 다니면서도 늘 시를 읽고는 했습니다. 한편 선중리 한 부잣집에는 최시성을 지닌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16살쯤으로 자태가 아름답고 술을 잘 놓고 시를 잘 지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멋진 이 도령 아름다운 최남자 그 재주와 용모를 듣기만 해도 굶주린 배가 부르겠네. 이생은 일찍이 책을 옆에 끼고 국학에 공부하러 갈 때마다 항상 최부사 집 북쪽 담장을 지나다녔습니다. 그 담 밖에는 수향버들 수십 그루가 빙 둘러 있었고 이생은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거리는 아래서 쉬다 가곤 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던 이생이 하루는 무심코 담장 하늘 엿보니 온갖 이름난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벌과 새가 다투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활짝 핀 꽃들 사이로는 작은 누각이 보였지요. 누각은 구슬로 만들어진 발로 반쯤 가려져 있었고 비단 장막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술을 놓다 지친 건지 지루한 건지 잠깐 바늘을 놓고 턱을 괴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시를 읊는 소리를 들은 이생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자기도 시를 지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담장이 높고 뜰은 깊숙해서 그저 서운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생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최신의 북쪽 담장 밖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백지 한장에 시 세 편을 써서 귀와 조각을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습니다. 백지에는 이런 시가 쓰여 있었습니다. 무산 열두 봉우리에 안개가 첩첩 쌓였는데 반쯤 드러난 뾰족 봉우리가 꽃 무더기로 울긋불긋 하거나 초나라 양왕의 외로운 꿈에 괴로우니 무산에서 양양과 사랑을 나눈 여인이 그랬듯 아침이면 구름되고 저녁이면 비가 되어 내려오지 않으시려나 전안의 사마 사마 상녀가 타광손의 딸 탁문군을 거문구 연주를 유혹할 때 마음속에 품은 정은 이미 흠뻑 깊었지 붉은 담장 위로 빈 복사꽃 오약꽃은 바람 따라 어느 곳에 떨어지려나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부질없는 근심에 하루가 일년 같아라 스물여덟 글자 시로 이미 중매가 이루어졌으니 언제 남교에서 신선을 만날까 최씨는 시녀 향하에게 그가 던진 것을 살펴보라 시켰습니다 시녀가 주어온 것을 보니 바로 이생의 시였지요 그녀는 시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에 환한 기쁨이 벅차오르며 이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요 그녀는 나무조각에 여덟글자를 써서 담장 밖으로 던졌습니다 나무조각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대는 의심하지 마시고 해질력에 만나요 이생은 이생은 그 말대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최씨 집으로 갔습니다 담장 밖에는 복숭아 나무 한 가지가 넘어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생이 다가가 보니 가지에는 도툼한 그넷줄로 메어진 대나무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어요 이생은 그 줄을 타고 담을 넘었습니다 마침 다리 동산 위에 떠올라 뜰 안 가득 꽃 그림자가 땅에 어리었고 맑은 꽃향기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생은 신선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지요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기뻤지만 최씨의 여인에게 품은 정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니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이생이 주변을 둘러보니 여인은 이미 꽃무더기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시녀 향하와 더불어 꽃을 꺾어 서로 머리에 꽂아주고 있었습니다 한가찐 곳에는 자리가 깔려 있었어요 최씨는 이생이 담장 안으로 들어온 걸 보고는 웃음을 지으며 시 두 구절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생의 그 뒤를 이어 시를 또 읽었지요 이생의 시를 들은 최씨는 얼굴빛이 변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부부가 되어 아내 도리를 다하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려 하였어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뒷날 규중의 일이 새어나가서 부모님께서 저를 꾸지지신다면 제가 혼자 책임을 지겠어요 그라고는 시녀에게 명했습니다 향하야 너는 방에 가서 술과 다과를 차리도록 해라 향하는 분부를 따르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방은 적막하고 고요하여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생은 최씨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집에 어디입니까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북쪽 정원 가운데 있는 작은 누가 가래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저 하나를 외동다로 두셔서 저를 몹시 사랑하신 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두각을 연못가에 지어주셨지요 부모님이 계신 거처와 여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아무리 크게 웃고 떠들어도 들키지 않을 혹은 안전 일은 분명 하찮은 인연 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셔서 사랑을 나누시지요 말을 마친 후 최씨가 북쪽 창문으로 들어갔고 이생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단이 방 안에 있어서 그 계단을 따라 또 올라가니 누각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 책상은 말끔했고 종이, 붓, 벼루, 먹 등의 문방구가 매우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한쪽 벽에는 영강첩장도와 유황고목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둘 다 유명한 그림으로 영강첩장도는 안개 낀 강 위에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를 유황고목도는 대나무와 고목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시가 적혀 있었는데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한쪽 벽에는 사계절의 경치를 읊은 시가 각각 네 편씩 붙어 있었는데 역시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씨는 원나라 서화가인 조맹부의 서체를 본떠 글자체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방의 한쪽 옆에는 작은 방 하나가 따로 있었고 그 안에는 휘장, 요, 이불, 베개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휘장 밖에서는 사양을 태우고 난초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놓았는데 밝은 불빛이 휘장 안을 비추니 마치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이생은 최씨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그곳에 며칠 더 버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이 최씨에게 말했어요.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면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어디로 가는지 알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무난 인사를 못 드린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네요.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텐데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습니까. 최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이생이 담장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어요. 이생은 그 뒤로 매일 밤 최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말씀하신 인과 의라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밤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니 어찌 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이들의 행시를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고 누구네 집 아가씨를 엿보는 일이나 하고 다니겠지. 이 일이 탈론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내가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탓할 것이라며 걱정을 하였습니다. 만일 그 아가씨가 지체 높고 잘 사는 집안 딸이라면 너의 정신나간 행동 때문에 그 집안을 더럽히고 남의 가문에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 너는 지금 당장 영남 지방으로 가서 종들을 거느리며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생은 바로 그 다음 날 울주로 보내줬습니다. 이 일을 전혀 모르는 최씨는 매일 저녁 정원에서 이생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이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씨는 이생이 갑자기 발길을 끄는 까닭을 알 수가 없으니 병이라도 걸렸나 걱정했지요. 그래서 시녀 향화를 시켜 이생의 이웃에게 은밀히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령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영남 지방 울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최씨는 그 말을 전에 듣고 병이 들어 자리에 알아놓았습니다. 병이 깊어 이리저리 뒤척이며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 삼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서 없는 말만 계속하고 얼굴은 초췌해졌지요. 최씨의 부모는 건강했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들자 크게 걱정하며 병의 증상이 어떠한지 이리저리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최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추어보다가 시가 적혀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생이 기와 조각에 묶어 담장 안으로 던져보는 시였지요. 그 시에는 최씨를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씨의 부모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짐작하며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그러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최씨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오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우며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자가 늦지 않은 나이에 배피를 구하는 마음을 읊은 시가 시경에 주남에 있고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고 경계하는 말이 주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에 이슬이 옥게 젖듯이 절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에 칭칭 얽혀 떨어지지 못하듯 절개 없는 행시를 하였으니 죄가 이미 넘쳐 집안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저 신이 없는 이생 도령은 저와 사랑을 나눈 후 도망가버리니 원망이 천갈래 만갈래 생겨났습니다. 여리고 약한 몸으로 서러움과 근심을 견디며 홀로 지내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곧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 강국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 기다릴 것입니다. 이생과 더불어 저승에서 논일지언정 절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는 않겠습니다. 딸의 뜻을 알게 된 채시의 부모는 병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타이르고 한편으로는 달래면서 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고는 중매 예절을 갖추어 이생의 집에 결혼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씨 집안의 문벌이 어떠한지 물어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제 자식 이생이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제멋대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항문에 정통하고 용무도 남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에서 세상에 이름이 떨치는 것이오. 그러니 빨리 결혼시켜 앞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소이다. 중매하는 사람이 돌아와 최씨의 아버지에게 이 말을 아래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한때 벗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대가 아드님의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다 라고 칭찬들을 하더군요. 비록 아직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 머물러 있는 이무기와 같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잡아 두 가문의 혼사를 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매하는 사람이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아버지에게 전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책을 붙들고 경전을 파고들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노비들은 도망가고 친척들도 잘 도와주지 않아서 생활이 쓸쓸하고 살림도 궁색합니다. 그런데 문벌 좋고 번성한 집안에서 어찌 한낱 한미한 유생을 사위삼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지나치게 주켜세워서 귀되게 잘못 말한 것이겠지요. 중매하는 사람이 다시 최씨 집안에 가서 이 말을 전하니 최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예물이나 의복은 제가 모두 알아서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결혼 날짜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매하는 사람이 다시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생의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까지 이르자 그제야 마음을 돌려 이생을 불러다 뜻을 물었지요. 이생은 당연히 최씨와의 결혼을 반겼습니다. 길이를 택해 드디어 혼례를 올리고 끊어졌던 사랑과 인연의 끈을 다시 잊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게 된 뒤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상대방을 손님 대하듯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부부로서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고 호세에 전해지는 양홍과 맹광, 포선과 환속운 같은 부부라도 그들의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생은 이듬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그 명성이 조정에 알려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에는 큰 난리가 났습니다.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했고 왕은 복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워버리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서 구워먹었습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뿔뿔이 달아나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이생도 최씨와 함께 외진 산골에 숨어들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생은 도망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도적이 다가가 최씨의 몸을 짓밟으려 하자 최씨는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같은 놈아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 뱃속에서 장사 지낼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최씨의 말에 분노하여 최씨를 단칼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도적에게서 달아난 이생은 들판에 숨어 겨우 목숨을 보전했지요. 얼마 후 적이 모두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전쟁 중에 불에 타버려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래서 최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락만 황량하게 남은 가운데 쥐가 찍찍대고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두각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만 지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그는 오득헌이 혼자 앉아서 담장을 넘어들어와 최씨와 처음 만나고 함께 사랑을 나누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어요. 밤 10시경이 되자 달빛이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들보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행랑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최씨였습니다. 이생은 최씨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니 눈앞에 최씨는 분명 최씨의 혼백일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최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나요? 최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본래 양가의 교수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자수와 바느질에 열심하고 시경, 서경, 인의 예지의 방도를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교방의 법도만 알았을 뿐 집 밖의 일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 핀 감장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푸른 바다에 고수를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의 웃음으로 평생의 사랑을 맺었지요. 휘장 안에서 사랑을 나누니 그 정이 백년을 쌓은 것보다 더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네요. 장차 평생 부부로 살며 함께 늙어가고 생을 마치려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 구덩이에 구르게 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도장놈에게 제 몸을 맡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진창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실로 타고난 천상으로 자연의 글이 된 것이지 차마 인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도장놈을 피해 달려간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한스럽게 헤어진 후 저는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었습니다. 집은 사라지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니 홈백이 깃들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보잘것 없는 욕신을 망정 치욕을 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지고 잿더미 같은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잘린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제 시신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졌지요. 옛날에 당신과 함께했던 즐거움을 가만히 돌이켜보기도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히려 오늘을 위해 있었던 것 같군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제나라 추연의 피리 소리가 이제 저승에서 울려오네요. 죽어 영혼이 되어서도 연인과 함께 살았다는 옛 소설의 주인공 천녀는 이승으로 돌아오는군요. 봉내산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깊었고 신선히 사는 취구대는 전생, 현생, 내생의 향기가 그리워 저도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으니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우리 서로 약속해요. 만약 당신이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끝내 좋은 인연이 될 거예요. 당신도 같은 뜻이겠지요? 이승은 기쁘고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애틋하게 마주앉아 그간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승이 최씨 집안의 재산을 도적에게 모두 빼앗기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말하자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잃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어요. 이승이 또 물었습니다. 영가 부모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나요?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두 사람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최씨와 이생은 함께 최씨 집안의 재물을 묻어둔 장소에 찾아갔어요. 금은 덩어리 여러 개와 약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가 부모님의 시신을 수습한 뒤 금과 재물을 팔아 오관산 기슬계에 각각 합장했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나무를 심었고 제사를 올리며 예를 극진히 다했지요. 그 후 이생은 벼슬 자리에 나가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적을 피해 목숨을 구하고자 뿔뿔이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돌아왔지요. 이생은 인간 세상의 일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척이나 손님들에게 축하할 일이나 조문할 일이 있어도 문을 걸어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지요. 늘 최씨와 더불어 씨를 지어주고 받거나 거문고를 타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 번이나 아름다운 약속을 맺었지요. 당신이 처음 담장을 넘었을 때가 첫 번째이고 우리가 혼인했을 때가 두 번째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질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오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요.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 제도 없이 나쁜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이 몸을 빌려 환생시켜 주셨지요. 그렇게 잠깐이나마 당신과 함께 지내며 슬픈 마음을 달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이생의 사람들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씨는 신혈을 시켜 술을 가져오게 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최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터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해 한탄하며 말했지요.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홀로 남은 목숨을 부지하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뒤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었소.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들이고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를 모두 다 실천했습니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이지요. 당신의 정성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나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기 힘들 정도였소. 부디 당신께서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렀다가 백년 뒤 외다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 묻힙시다. 최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인간 세상에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긴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지 않고 당신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제 유골이나 거두어 주십시오. 비바람과 햇볕 아래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최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방님 부디 잘 계세요. 말을 마치자 최씨의 자취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생은 최씨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은 내내 최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지요. 그러다가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에 마음을 아파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절개와 의리를 높이 사모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개구리 우는 소리 어느 바보가 퍽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바보는 그래도 남자라고 장가를 갔지요. 남편이 너무 바보여서 그 부인은 답답해 미치고 펄쩍 뛸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파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 경주를 시키고 놀며 바보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뒷집 아저씨는 옹기장수를 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니 어째요. 이제 쌀도 떨어지고 뗄감도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봐요. 당신도 파리 잡아 장난하는 건 그만하고 옹기장수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런 바보, 내가 장사를 할 줄 몰라서 못하나? 돈이 있어야 옹기장수를 하지. 바보 남편은 자기가 바보이면서 옹기장수하라고 하는 아내 보고 바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돈은 못 얻고 옹기라도 한 짐 얻어올 테니 그 옹기를 내다 팔아봐요. 좋지. 부인은 옹기 굶는 집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 옹기 한 짐을 겨우 얻어왔습니다. 드디어 남편은 옹기를 팔러 떠날 채비를 했어요. 부인은 바보인 남편을 믿지 못해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옹기를 지고 가다가 옹기가 팔리면 그 값을 줄 거예요. 알았어. 옹기값 잘 받아오라는 거지? 그래요. 꼭 돈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돈을 주면 돈을 받고 곡식을 주면 곡식을 받으세요. 그러지. 보리콩 팥지 곡식이지? 남편은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대답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옹기를 지고 가며 말했어요. 보리쌀 받아요. 콩 받아요. 팥도 받아요. 옹기를 팔고 곡식을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은 옹기 파는 얘기는 쏙 빼고 곡식을 받는다고 했으니 남편은 옹기 하나 팔지를 못했습니다. 옹기를 하나도 못 판 바보 남편이 툴툴거렸어요. 보리쌀 콩 팥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안 산다던데? 옹기를 하나도 못 판 남편에게 부인이 말했습니다. 곡식을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곡식을 받아오라며 옹기를 사고 돈 대신 곡식을 주면 받으라는 말이에요. 옹기와 곡식을 바꾸라는 말이군? 그래요.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돌려서 말해? 그 다음날 부인은 바보 남편에게 더 철저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옹기를 팔고 그 대가로 쌀 대신 잡곡을 주면 받아오라고 조목조목 적어주었지요. 하여튼 돈이나 쌀 외에 여기에 적은 잡곡은 곡들을 주면 무조건 팔아도 됩니다. 이튿날 남편은 옹기잼을 지고 옹기를 팔러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산길을 걷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팔려던 옹기는 다 깨져버렸지요. 성한 옹기가 하나도 없자 바보 남편은 깨진 옹기를 몽땅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지게를 지고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 몸인 걸 보니 옹기는 다 팔았소? 옹기잼이 없자 아내는 다 판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다 팔긴? 그럼 어째소? 자빠지는 바람에 다 깨트려버렸소. 부인은 속이 상했지만 옹기 한 짐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입는 중의를 주었어요. 그때는 자루도 귀했는지 자루 대신에 중의를 썼습니다. 중의는 남자가 입는 여름 홑바지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중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바지 위에 껴입으세요. 바지를 왜 또 껴입으라는 거야? 곡식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 이걸 벗어서 자루 대신 곡식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오세요. 아, 그러지. 남편의 대답은 언제나 시원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중의를 껴입고 어기적 어기적 옹기를 팔러 갔지요. 바보 남편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곡식 줄래요? 옹기 사고 돈 줄래요? 곡식을 주겠다면 내 중의를 벗고요. 여자들이 아무 말이 없자 바보 남편이 중의를 훌떡 벗어내렸어요. 소리를 지르는 아낙내가 있는가 하면 애구머니나 하며 밖으로 도망을 가는 천하들도 있었습니다. 바보 남편은 옹기가 안 팔리니까 이 집에서 훌러덩 저 집에서도 훌러덩 중의를 마구 벗었다 입었다 했어요. 그러니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마을에서는 보리타작이 한창이었는데 여인들의 괴성에 보리타작이라던 마을 사람들이 바보 남편이 하는 짓을 보았다 별 희한한 것을 다 본다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들 앞에서 중의를 벗었다 입었다 하는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았지요. 저런 나쁜 놈이 저놈이 성추행을 하려고 한다. 저놈 잡아라. 돌이 깨질을 하던 사람들이 소리치며 바보 남편을 쫓아왔습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쫓긴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 큰 길로 나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보 남편은 숨을 고르며 큰 길가 커다란 바위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온기짐을 바위에 걸쳐놓고 쉴 참이었지요. 그때 개구리가 바보 남편 앞으로 톡 튀어왔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넌 뭐하다가 쫓겨왔니?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할 리가 없었어요. 그러자 바보 남편은 개구리를 돌로 톡 쳤습니다. 개구리가 놀라 울었어요. 이놈은 깨 팔다가 쫓겨왔구나. 깨굴 난 온기 팔다 쫓겨왔는데 옹기 깨굴 개구리 우는 소리를 바보 남편은 깨를 팔다로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말하는 남생이는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에 사이좋게 살고 부모도 함께 잘 모셨다면 그런 벼락을 맞진 않았을 텐데 참 어리석지요? 형은 가난하게 살아도 부모님을 잘 모셔서 하늘에서 쌀이 내려온 거고 동생은 잘 살아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나쁜 마음을 먹으니 똥 덩어리가 내려온 걸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얼핏 보면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기 전에 셋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하게 산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이렇게 동아처럼 권선징악대로 착한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아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